무모한 사업 실패로 길거리에 나앉게 된 이념의 안이인거지 새로운 보금자리인 후드에서 길거리설 왕초초와 잡초를 만드는 지금 있는 곳이 가장 위험한 도시 후드라는 걸 듣게 되고 이곳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배우며 살아남 나 플라스틱 당첨되었다 복권에 당첨되어 다음 지역인 할렘가로 넘어가고 마음먹어 플라스틱 그 소문 들었어? 무슨 소문이요? 지금 우리 한 명이 안 보이지 않아 누구더라? 잡초씨? 잡초가 인생에 성공했다는 얘기 들었어? 성공했다고요? 어디로 갔는데? 설마 버스포를 끊고 넘어갔다는 얘기인가요? 정말 부러운 녀석 헐 안되겠다 나도 이제 출세해보는 거야 저도 갈게요 여기 버스 티켓을 사면 된다는 거지 샀어 잠깐! 후드에서는 노인을 공격한다는 룰이 있다 그 버스표 나한테 넘겨주면 가만히 보내줄게 그딴 건 없다 후드에서 항심하지 말 것 삐잉 다음 지역으로 가는 거야 뭐야? 레전드 쓰레기가 있어 여기 레전드 죽는 순간 황금 색깔 쓰레기 한번 나와준다면 신발! 신발 나왔어요! 레전드 쓰레기가 나왔다고요! 신발이면 10.5달러? 식발 주셨다 나 눈물 나 황금에 친해요 제가 성공했어 Robert야 제가 식발을 주었어 자고 일어나면 없을 거네 오 치이런이가 줘 드디어 나는 성공했어 나도 성공했다고 나도 이제 짜장면 먹을 수 있어 헉 그런데 저쪽 골목길에 뭐가 있는 거지? 아세요? 나도 몰라 봐볼게요 어 이거 뭐야? 어? 식당이 돼 부자들이 있잖아 저기요 한 푼만 주세요 한 푼 한 푼만 주세요 아 못 따라 무시하고 있어 외롭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맛있게 밥을 먹고 있는데 으휴 부럽다 부러워 아 거기가 그 따장면집이네 나도 먹고 싶다 하지만 돈이 없어 어? 어? 크레딧카드? 크레딧카드? 그거 130달러? 어? 크레딧카드라고? 크레딧카드라면은 이 신용카드 130원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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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잡초 아저씨가 출세했어 잡초 오빠? 잡초 오빠가 됐어 누구세요? 오빠 니 나야 왕초초 나 이거 하나만 사주라 누구세요? 나야 왕초초 오빠 잡초 오빠 누구시지? 구독 100원이 있는데 도박으로 100원을 한번 다 써볼까 합니다 인생 역전이잖아요 자 간다 내 돈을 모두 주목해주세요 간다 도박으로 인생 역전 가자 하나 둘 셋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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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가게나 제발 백川 기쁜 날이구만 크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52 도박은 그렇게 하는게 아니네 서로 잡초아저씨도 도박을 한번 보여줄생각 downhill? 내가 한 번 보여주지 아 이 총을 사서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 이건 뭐지? 어쨌든 정말 궁금하군요 내가 67원 모두 도박에 써보겠다 알겠습니다 한 번? 두 번? 자 돈이 높는다 리아의 잡초 아저씨의 어? 어? 당첩? 당첩? 멈추잖아 인생 역전? 가자? 1% 확률로 리아 아저씨는 과연 도박에 성공할 것인지 원금 다 잃었고요 지금 자 갑니다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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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라 오! 오 또? 그만해 이제 없을 수가 없애 원금은 차갑잖아 5달러 오 5달러 5달러 마지막으로 왕추추 아줌마가 출사하는거 보면서 끝내야겠구만 나 버스 티켓 살 수 있어? 드디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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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나 이렇게 웃고 왔는지 몰라 나 도박한거 정말 후회하잖아 으으으으으으으 이솱 여기가 바로 노다집니다 여기서 크레딧 카드 하나만 주우면 인생 역전 가자 가자 인생 역전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거지 키우기 유화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메인보드 나왔어 다음에는 한번 총까지 구매해서 나쁜 짓까지 하는 그런 부자가 돼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과연 짜장면을 먹을 수 있을까요? 다음화에 계속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빙 안녕